안녕하세요. 깜놀자입니다. 여기에 전동공구가 오늘 좀 많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구 중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꺼내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가 밀러키프고 여기 막기다, 막기다. 이거는 제가 가볍게 사용하는 메이커가 국내에 유명한 메이커가 아닌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디올트 제품들. 손때 많이 묻었죠? 정말 디올트 제품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좀 디올트 제품을 매니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배열 툴 N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DIY 하다보니까 배터리가 내 마음을 제가 DIY가 가능하겠다보네.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가고 싶고 구매하고 싶은 거 구매하고 싶은 메이커는 솔직히 밀러키 제품을 되게 바꾸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에요. 왜? 막기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전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 횟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보호하고 락이 잡히는 단점. 그리고 밀러키 같은 경우는 막기다도 같지만 이 배터리가 밸런스 충전을 하기가 조금 힘든 방법이에요. 뭐 막기다나 밀러키나 디올트나 전품 배터리 쓰면 각 밸런스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엄청 뛰어나고 되게 좋다고 판단이 좀 안 돼요. 충전기에 있는 밸런스 잡아주는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급을 선택할 때 어째 보면 밀러키나 막기다 보다 디올트를 되게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걸 제가 영상을 찍을까 말까 되게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부터 이 방법을 충전을 하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런 이제 알리에서 구매하면 충전 젠드가 팝니다. 품용으로. 근데 디올트 제품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상에 보이겠지만 이 인식을 정품 배터리는 뭐든 기존 단자에 보면 B뿔, B마이너 그리고 이제 온도 체크나 체크하는 거 단자 두 개 그 다음 C1, C2, C3, C4 단자가 있어요. 이런 단자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 단자를 이용하면 우리가 밸런스 충전을 가능하고 정품 충전기보다 훨씬 뛰어나게 밸런스 체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만들 제품은 이제 밸런스 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인식을 젠더 커넥터라고 하죠. 알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디올트 커넥터 판매합니다. 돈이 한 2천 얼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제 다 한 거 만든다고 이렇게 선을 미리 다 연결해 놨는데 이거 이제 전압 찾는 방법하고 연결하는 방법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어떻게 만드는 거 설명해 드릴 거냐면 저야 유나 충전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 선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꼽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렉스 딕티 밸런스 체크기나 밸런스기나 바로 꼽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분들은 저처럼 밸런스 충전 전용 기계가 없는 분이 많거든요. 유나 같은 경우는 특히 구하기 힘들잖아요. 뭐 원칙 유명한 충전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알렉스 딕티나 코렌 안 그러면 B6 그런 충전기 사용하잖아요. IC 충전기. 그런 분은 이인식으로 만들면 충전이 불가능하죠. 그래 가지고 이 기능의 끝에 여기에 이제 XT60 단자 만들기만 하면 바오 밸런스 충전이 가능하죠. IC 충전기 가지고도 인식 꼽아 가지고 뭐 이거는 실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 타입 원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 타입 만드는 방법하고 또 그 다음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밸런스 케이블 이용해 가지고 각 배터리 하나씩만 충전하면 안 그러면 밸런스 체크 해 가지고 충전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자를 4개 연결 해 가지고 이 앞에 소개해 드렸던 이 중에 메이크 상관없이 4개 꼽아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 있죠. 그런 방식하고 비슷하게 4개를 꼽아 가지고 동시 밸런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거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오늘은 그 만드는 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걸 먼저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멀티로 약간만 응용하면 멀티로 동시에 내대 5대, 6대, 7대까지 밸런스 체크 해 가지고 충전기 문이 나면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밸런스 잡을 수 있도록 문어발 밸런스 체크기도 만드는 방법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디올트 사용자여 가지고 이럴 때는 참 행복해요. 밸런스 케이블 해보려고 아무리 봐도 배터리 개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밖이라 그것도 그렇고 국내 메이커는 제가 공부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DIY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못 드리지만 일단 대표적인 3개의 메이커을 다 확인했을 때 이렇게 DIY 가능한 거는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손상 없이 제품에 가능한 거는 디올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자 이제 DIY 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B 플러스 뭐 TH 센서 CH1 CH2 CH3 CH4 B 마이너가 있어요. 이 단자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알리에 보면 이게 충전 컨네트가 판매합니다. 개당 한 2,000 몇 백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TH 하고 그거 쓰지 않고 디올트 배터리에 있는 단자를 표시해 보면 CH1 2,3,4 사용할 거에요. 이렇게 딱 찍어 보면 이렇게 이제 단자가 보이죠. 이 단자에 이렇게 테스트에 찍어 보면 이쪽에 밧데리 플러스 쪽에 찍어 보면 인식으로 전압이 20 볼트가 나와요. 뭐죠. 그러면 여기 빼고 CH1 딱 찍어 보세요. CH1 딱 찍으면 4.1 볼트가 나와요. CH2 지금은 8.2 볼트 CH3 12.6 이 나오죠. 12.3 이 나옵니다. CH4 이렇게 찍어 보면 16 볼트가 나와요. 여기에 딱 찍어 보면 20 볼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단자는 B 플러스 B 마이너 B1 B2 B3 B4 이렇게 배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밸런스 OS 케이블이 있으면 이 플러스 단자는 밸런스 케이블 조립하기 전에 이 배터리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미리 납을 입히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할 거고 이 단자 사용할 거고 C4 C3 C2 C1 됐죠. 여기에 배터리 다 마킹이 다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납땜 자신 있는 분은 꼬박을 해도 되고요. 납땜 자신은 없는 분은 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밸런스 케이블 빨간 거 밸런스 케이블도 똑같이 미리 납을 매기세요. 그 다음 B 플러스 빨간색 선을 연결해줘요. 연결했죠. 그 다음 빨간색 옆에 선은 C4 여기 보면 C4 적혀있죠. C4에다가 연결해주면 됩니다. 빨간색 옆에 선은 그 다음 빨간색 옆에 선 연결했죠. 그 옆에 검정색 선 이거 C3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C3 그 옆에 선은 그 옆에 선은 다시 C2에 이 선은 그 다음 옆에 선은 C1에 이인식으로 연결해 주고 마지막 남은 선은 B-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인식으로 선 연결 다 하고 당연히 단자에는 전련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똑바로 작업 됐는지 꼽아 가지고 이런 밸런스 책정을 하는거죠. 여기다가 꼽아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 4.11 3.98 3.92 4.13 4.11 이 디올터 배터리 밸런스 상태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것이 윤화나 윤화 충전기가 있는 분은 이 단자 2 그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련만 하고 선 정리하고 근데 윤화가 없고 RxDT나 쿨랜 정도 충전기 가지고 있는 분은 이렇게 충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은 다시 빼고 좀 굵은 선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빨간색 선에 플러스 선을 연결해 주고요. 됐죠. 반대쪽 마이너스에 검정 선을 연결해 줘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굵은 선에는 이제 RxDT나 쿨랜 같은 경우는 XT60 단자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XT60 단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XT60 단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 뿔 모양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고 뒤에 일자된 부분이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금방 연결했던 검정색 선을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해서 납땜 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전련은 하셔야 됩니다. 반대 돌려 가지고 이 평평한 데가 플러스거든요. 인시 플러스 또 납땜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났어요. 자 사람마다 슬기기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데 이제 슈츄 튜브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거물 튜브 넣어도 돼요. 이런데 슈츄 튜브 다 넣어 가지고 그리고 이런데 슈츄 튜브 다 세워 가지고 전련을 해도 되고요. 여기에 또 당연히 케이브 튼튜기스를 전련에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제가 사용할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글루건 가지고 마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케이블 타이 한 개정도 두 개 정도 못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슈츄 튜브 거짓 안 세우는 이유가 전선에는 밸런스 잡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열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요. 다른 데는 별 의미 없어서 솔직히 좀 귀찮았어.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사람 죽겠다. 내가 쓸 거니까. 자, 이 식으로 해 가지고 밸런스 케이블 연결된 것은 이쪽에 XT0 밸런스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밸런스 많이 터졌던 게 밸런스 다 잡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방치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밸런스 작업하고 자기 알아서 다 조정하니까. 근데 이런 제품보다는 개인적으로 운하, 그런 충전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작업한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걸 4개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 만들었던 방법하고 선은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하는데 어차피 밸런스 작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운하 충전기인데 3페이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은 제가 굵은 거는 사용 안 했습니다. 이 제품처럼 RxTT나 그런 거 전용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쪽에 전선은 좀 두꺼운 걸 사용해야 되죠. 왜? 뭐 3페이아라고 충전과 밸런스 같이 작업할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밸런스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어발로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운하 충전기 없고 RxTT나 쿨랜 같은 충전기가 있다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끝단은 똑같이 인식으로 전선을 좀 굵은 거 해 주고 이 밸런스 단자 말고 측면으로 XT60나 90을 해 가지고 좀 더 굵은 걸 해 주면 한 번에 4대 상금은 본인이 더 필요하면 더 인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앞에 소개해 드렸던 영상이 자산 제품 충전기처럼 다른 배터리는 안 되지만 디올터 배터리 동시에 인식으로 하면 작업이 가능하니까 1차 왕성 이래 가지고 1차 왕성 했습니다. 이상 없고 배선 연결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이상 없습니다. 이 4개 다 연결해 가지고 밸런스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4개가 연결되었다면 다 같은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시에 4대 충전할 수 있는 디올터 밸런스 길을 DIY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인식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이제 개별 알렉스 DT나 콜레크턴 IC 충전기에 밸런스 충전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이 인식으로 윤화만 할 수 있는 케이스 또 이런 식으로 윤화 전용 멀티 밸런스 충전기 케이블 DIY 했습니다. 어째 보면 개인적으로 디올터 유저라 해 가지고 상당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 연결해 가지고 운하 멀티 충전기 가지고 밸런스 전용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티 충전기 멀티밸런스기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배터리 또 한번 테스트해 봤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디올터 배터리 DIY 밸런스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